현재 동창가였뿐 아니라 그 전날 펼쳐지는 전여제 총 5일간 펼쳐지는 이 대장정의 축제에 있어서 정말 이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현인선생을 주제로 한 이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인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 축제를 통해서 잠시 침체되었던 이곳 송도에 다시 활기가 불어넣어 주었고요.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많은 분들이 여름이 되면 이곳 송도를 찾게 되었습니다. 자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현인선생 그 히트곡 퍼레이드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. 남은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이번에도 역시 네 분의 가수분이 연이어 나올텐데요. 먼저 전무성씨 그리고 백년아씨 전철씨 그리고 민주씨까지 이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매너있는 남자 전무성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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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가슴이 나는 사랑의 길은 곳마다 날아가는 곳에 있는 나 가슴이 나는 사랑의 길은 곳마다 가슴이 나는 사랑의 길은 곳마다 가슴이 나는 사랑의 길은 곳마다 청춘산 미치는 분의 사랑성 별명의 발빛이 참가하사 울렁붙는 내 고대 추억이 좋은 맘에 나는 아무리 당신의 얼굴이 이 세상이 피는 인간에 어느 날 저의 성은 대단구 대단구 아멘